한리사람들 풍숲 두번째 사진 더운 나라라서 유통을 다 걷고 있네 세번째 사진 과일이 많네 네번째 사진 악기, 장고, 징, 걸룽간 다섯번째 사진 음식을 먹는 것 같은데 여섯번째 사진 일곱번째 사진 시름하는 것 같습니다 신경고라 계단 싱가포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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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감사합니다 과일 같은 거를 엄청 많이 가지고 오고 저건 또 어 뭐지? 의식 같기도 하고 그 넥 하나? 그림 그리는 화가 아트 여기까지 발레 풍수